오빠 감사해요. 나를 지키다가 너무 버텼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67년의 시간이 지나 여동생 조순아 씨는 오빠, 그 조용한 하사를 만났습니다. 유해는 찾았지만 이름을 찾지 못한 6.25 영웅들의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. 유해 찾지 못하신 분들도 한 분이라도 더 가족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제외의 첫걸음, 유가족 DNA시로 채취해 동참해 주십시오. 그대를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습니다.